꿀렀다 꿀렀다 흘러나온 폴 가브리엘 망알라긴스 약간 우겨넣는데? 아이고 포 빠울 마르틴 엘리 어? 퇴장이네? 어? 두 장이었어? 몰랐어 아닌데? 왜 퇴장이야? 옐로를 하늘에 강하게 했네? 아아 이거 빠른 공격 막은 거 하나 초급해서 주고 이걸 또 줬어 이렇게도 주나? 그러게요 아 그걸 어드벤티지를 준 거야? 아니 그거 어드벤티지를 줬어도 이거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되면은? 와 약간 이거 나 물어봐야 되겠는데? 아 그래도 황희찬 선수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좋았습니다 한 두 달 만에 물론 이제 경기에 뛰진 못했지만 부상 이후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모습이 좀 있었고 그런데 오늘 경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울바엠툰의 똥망 결정력 어떻게 할 거냐? 왜 이렇게 골을 못느냐? 네 아 정말 좀 심각한 공격력에 대한 이야기 하나랑 네 두 번째는 이거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예 예 그게 아스날의 마르티넬리가 네 연달아 옐로를 두 장 받고 퇴장 당했어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뭔 장면이 있었냐 네 희한한 퇴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장면 규정 좀 설명해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스날이 결과적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러면 챔피언스 리그 지금 경합을 치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 웨헴 아스날 맨유 토트넘 네 여기서 약간 치고 가는 느낌인데 요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그러면 울바임툰의 똥망 결정력부터 한번 갈 텐데 네 야 골을 정말 못 넣네요 네 그렇죠 아니 마르티넬리가 69분에 퇴장 당했으니까 네 20분 넘게 11명 대 10명으로 싸웠잖아요 네 계속 계속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스날이 다 엉덩이 빼고 수비하고 한 골 지켜야 되니까 네 울바임툰은 막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후반점만 제가 봤어요 퇴장 당한 그 이유는 더 했겠지만 네 후반점만 슈팅 차이를 봤더니 10개 대 3개입니다 네 일방적으로 울바임툰이 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퇴장 당하기 이전까지도 슈팅이 8회였거든요 적게 때린 게 아니었어요 많이 때렸어 퇴장 당하고 나서 7회를 가져간 거거든요 슈팅을 몰아세웠는데 그럼에도 골이 거기다 유효슈팅도 4회밖에 안 됐죠 맞아요 심지어 그래서 경기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울바임툰이 15개 슈팅 때렸고 아스날이 12개 그러니까 울바임툰이 확실히 더 많이 몰아붙이는 뭐 어쩔 수 없죠 아스날은 퇴장 당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런데도 와 아직 골 못 넣는다 이 팀 정말 근데 사실 울바임툰이 그럼 이제 그 이유나 뭐 이런 거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골을 잘 못 넣잖아요 이 시즌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즌만이 아니고요 히메네스가 그러니까 머리 부상 그 머리 부상 당하고 난 이후로는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지속돼 있는 팀 득점의 부진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즌도 보면 지금 팀 득점만 놓고 봤을 때는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네 거기다 이제 경기당 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세 팀 중에 하나죠 22경기를 했는데 19골이에요 아 너마하다 네 좀 심하죠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팀 득점이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막 라우리메네스 얘기했는데 아 이게 머리 부상 이후에 폼이 너무 더워져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우리메네스가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최전방에 라우리메네스가 딱 있는데 그 파괴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위도 좀 죽어버려요 오늘도 보면 포덴세 정도만 네 맞아요 파닥파닥 느낌이고 트링캉은 그냥 여전히 드리블 원툴 느낌이고 네 드리블만 하다가 마무리 패스가 전혀 안 되는 아니면 슈팅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실제 이 경기에서 트링캉이 슈팅 하나 없고 찬스메이킹 하나 없고 그냥 드리블만 있어요 어? 에메르송 로얄입니까? 여하튼 에메르송 로얄은 드리블도 안 되잖아요 알았어요 네 갑자기 아담하가 그립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라우리메네스가 침체한 상태에서 제대로 공격을 풀어줄만한 선수가 없다 네 자 이러면은 사실은 또 이제 그런 세트피스 같은 데서 킥이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티뉴도 못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무티뉴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아직 현지 언론들 찾아봐도 딱히 이유는 안 나왔더라고요 어쨌건간에 이 경기에 그 경기를 앞두고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나마 그러니까 울버헴튼이 이번 시즌에 어쨌건 꾸역꾸역 골 넣는 게 꾸역꾸역 세트피스에서 네베스가 직접 때려버리거나 아니면은 무티뉴가 올리거나 네 그런데 붙이거나가 없어진 거죠 옵션이 하나가 사라진 거죠 네 그런데다가 황희찬 선수가 저는 이제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황희찬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잖아요 원래 임대를 했다가 라이프치에서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아 그런 거죠 지금 울버헴튼은 공격 옵션이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해요 아직까지도 황희찬 선수가 팀 내 득점 공동 1위잖아요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을 테니까 아니 두 달 동안 부상으로 못 뛴 선수가 여전히 팀 내 득점 공동 1위라고 하는 게 라우리메네스 물론 골수는 적어요 황희찬 4골 라우리메네스 4골 이게 지금 팀 득점 1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지금 두 달을 못 뛰었잖아 그런데도 다른 선수가 황희찬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좀 심각하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일단 부상 복귀를 한 거잖아요 지난해 12월 15일 브라이튼과의 경기 때 램프티였나요? 그때 약간 좀 해가지고 다리를 좀 다쳤었는데 햄스트링 다친 다음에 두 달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이적을 한 다음에는 일단 명단에 들어온 거죠 어쨌건간 원래 감독이 2월 중순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빨리 뱅채라도 안 친 거죠 그래서 오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뛰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 토트넘 경기 앞두고 그런데 그 경기도 선발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뛰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경기 일단 그래도 벤치 들어온 건 확실할 것 같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이 부탁을 좀 볼게요 그리고 울바힘팀은 정말 이 결정력을 위해서라도 황희찬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된다 공격 옵션이 너무 없다 꿀루 선수들이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아스날 마르티넬리 퇴장당했습니다 자 이거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게 뭡니까?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옐로우를 두 장 딱 먹인 다음에 퇴장을 줬단 말이에요 자 69번의 상황이었는데 울바힘팀의 포덴세가 스로인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있잖아요 앞에서 스로인 막는 거 손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히 옐로우 장면이죠 손을 써거나 이렇게 해서 방해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볼이 살아나오니까 주심이 어드벤테이지를 줬어요 볼이 막 그 스로인한 볼이 치킨유가 이번에 영입한 선수잖아요 막 달려요 그런데 또 뒤늦게 또 이제 마르티넬리 퇴장을 가가지고 꽁 해버려요 그것도 떨어뜨놓고 보면 옐로우 맞죠 맞죠 그러니까 심판이 막 와요 너 여기서 밀었지? 옐로우 너 스로인 할 때 했지? 옐로우 레드 딱 줍니다 그래서 지금 BBC도 뭐라고 하냐면 이 장면에 대해서 이거 마르티넬리가 처음에 자기가 스로인 했을 때 그게 불명한 옐로우라고 하는 걸 인지를 못했다 그랬다고 한다면 저 두 번째 플레이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 막 뒤에서 밀었던 행위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규정상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아스날 팬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약간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아니 뭐 어드벤테이지 줬다가 소급해서 옐로우 주는 거는 규정상은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두 장을 연달아주면서 그냥 두 번째 건 그러면 조금 봐줄 수 있지 않았을까 유도리 있게 원래 정상 참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적으로다가 그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규정상은 문제는 없다 하지만 여하튼 가혹하다고도 할 수 있는 데다가 아스날 입장에서는 퇴장 너무 많네 그렇죠 최근 공식 대회 6경기 4명 퇴장이죠 지난번에 가블레의 마갈랑이스 네 메시티 그때도 비슷하지 않았어요? 연달아 그때도 그러니까 그 제스스가 빠져나가는 장면에서 마갈랑이스 반칙하고 심판한테 항의해서 이제 또 그렇게 연달아 근데 그전에도 뭐 자카나 파티도 그 뒤죠 니그컵에 연달아 중결승 1차전 2차전에 자카 파티가 연달아서 퇴장당했죠 이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스날이 지금 이번 겨울에 블라우비치를 중심으로 한 스트라이커 영입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덥스가 그렇게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닌데 그렇죠 퇴장이 너무 잦다 네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자카는 또 시즌 5번째 엘로 카드 받고 뭐 이러면은 맞아요 예 카드 관리도 중요해요 왜냐면 삼선도 결국 영입 안 했잖아요 수비용 미드피더 쪽도 저 오늘 골도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어쨌든 가브리엘 마갈랑이스가 넣었는데 그렇죠 좀 더 다른 쪽 자원들에서 하려면 좀 더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스날이 이겼습니다 네 이겨서 자 지금 5위에요 네 근데 경기수가 웨스트엠에 비해서 두 경기가 적기 때문에 1점 차거든요 4위랑 오 붙었고 이번엔 이제 그리고 약간 이게 니가 가라 챔스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웨스트엠 아스날 맨유 토트넘 지금 챔피언스 리그 4위 한 장을 놓고 싸우는 팀들이 희비가 좀 갈렸네 네 맨유는 꼴찌 번지랑 비겼고 네 토트넘은 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웨스트엠과 아스날은 이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경기수의 차이는 워낙 커요 그래서 지금 승점만 갖고 딱 이길 수는 없지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웨스트엠 40점 네 아스날 39점 맨유 39점 네 토트넘 36점 4점으로 네 팀이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점수만 보면 모른다 네 뭐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웨스트엠하고 아스날이 조금 더 유대한 포지션을 잡아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아스날 같은 경우는 두 경기에 적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은 경기력은 다 별로였어요 아니 아스날도 결국 램스데일이 막판에 진짜 예 해줬죠 맨유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별로라는 걸 보여주는 게요 골키퍼가 활약하면 그건 별로라는 얘기거든요 아스날 맨유 토트넘 다 똑같았어요 대야 막 전성기 요리수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런 게 하도 그 장면이 나오니까 그런 거거든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니가가라 잼슨은 좀 이어지는 흐름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일정을 좀 봤어요 일단 맨유가 사우스엠튼하고 주말 경기하고 토트넘이 울버엠튼 경기합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첼시 경기가 있었는데 첼시가 지금 피파클러버팀에 나가서 밀어지고 좀 쉬었다가 브랜트포드와의 경기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뭐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말씀처럼 아직 다들 정신을 좀 못 차린다는 느낌이다 네 아니 거기다가 솔직히 말하면은 웨스트엠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보강이 미진했어요 아 맞아요 영입이 없었어요 영입들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웨스트엠은 주말에 어디랑 경기나 제가 한번 볼게요 웨스트엠은 레스터 원정입니다 아 레스터 원정이니까 레스터도 레스터가 안 좋아 안 좋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웨스트엠이 가장 그래도 다음 경기 상대가 조금 수월한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전 그래도 어쨌든 황희찬 선수 두 달 만에 얼굴 봐서 좋았어요 네 이번에 토트넘마가 경기하는데 끝나고 지난번처럼 지난번 손흥민 선수 만난 다음에 황희찬 선수 엉덩이를 나 엉덩이 아파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 괜찮아 엄살부리지마 이랬는데 이번에도 잘 만나가지고 서로 멋진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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